그니까 거시기 있지라오 우리 멜이 무엇이냐 중국사람 써싸는 멜하고 토통 달라불지 않소? 도시 학우제품 멜이 있어도 거시기 뭐냐 한자로는 안된당께라오 보쇼 진짜 짠하고 짠하지라이 시상에 지구들 맴 묵은 거를 떡바로 쓰들몬 이게 시상이요 뭐요? 흠 눈자 없는 시상은 암흑천지제 그래 내가 맹글었소 아이 내가 이참에 스물여덟 자를 맹글어버렸당께 흠께 앞으로들 말이요 인역들은 싸게 싸게 배우시오이 고개말이요 허벌나게 소라올거요 배우기는 소라온디 영판 쏠쏠하지라